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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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 오늘 이상한 컨셉이 어깨가 많이 다르고 어떤 컨셉을 준비하시는 건가요? 오늘 물망초 컨셉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 슈스틸러 초대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? 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초대받아도 되나 싶었죠 좋았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